네, 뉴스크레이션 시간입니다. 혼자만 휴가를 다녀온 맹영룡 기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목도미 쪽이 좀 타셨네요? 네, 좀 타고 많이 탔습니다. 너무 폭염 속에서 아이 육아를 위해서 열심히 뛰다가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포장해도 속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들이 많은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정치인 언론인으로 비롯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문자가 갔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라는 제목의 문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내 전화번호를 통해 내가 누구고 어디 살고 주소, 이름, 주민번호 이걸 검찰이 들여다봤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많다. 최대 3천 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야권에서는 민간인, 정치인, 언론인을 향한 사찰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필요한 수사에는 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맹영경 기자 문자 받았습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그래요? 수거 중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오후 저는 한 6시쯤 받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귀하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으므로 규정에 의해 통보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입 정보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런 걸 받았다는 거고요. 목적은 수사. 딱 두 글자 수사.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전반적으로 내용이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또 어떤 수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의혹 때문에 내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건지 이 설명이 그 문자만 보고는 바로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부패 수사 1부를 검색을 해봐요. 뉴스란에. 그러면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지 대충 나오니까 그걸로 알아차리셨을 텐데 주변 분들 반응은 좀 어땠나요? 저희 가족에게 이 얘기를 했죠. 사실 저희 아내도 기자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너 뭐 잘못했어?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이런 반응이죠. 이런 문자를 받아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지? 스팸인가?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런데 스팸이면 또 이런 번호가 나올 수가 없으니 딱 네 자리 번호였잖아요. 그래서 진짠가?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찝찝하기도 했고 불편하기도 했고 그런 생각이 좀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통화를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또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 등으로 불리는 사안인데 이게 뭐 대선 당시에 이제 윤석열 당시 검사가 그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부실하게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보도한 경향신문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의 매체를 수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추미애 의원 등 야당의 그 유력 정치인들도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기소가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를 다 포함해서 기소가 된 사람이 김만배 씨 그리고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의원 그리고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 대표 그리고 한상진 기자 이런 분들인데 미스테리한 것은 저는 이분들하고 통화를 한 적이 없고요. 세 명은 전화번호도 없습니다. 한 명만 전화번호가 있는데 저도 그분들은 연락처 통화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그러면 이게 검찰은 이걸 통화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통화 내역을 봤다라는 건데 어디서 나온 건지 그래서 이게 한 다리 건너서 2단계 3단계까지 지금 들여다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자 이제 반응이 여야가 지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뭐 여당에서는 적법한 절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사찰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사실 검찰에서 봤다는 게 문자를 받은 사람들의 통화 기록을 다 살펴봤다라는 건 아니고 피의자랑 통화를 했는데 그게 이제 번호로만 기록되니까 그 번호가 누구인지 그거를 좀 살펴본 거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러한 절차가 특별히 이례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목록과 통화 시간 심지어 내용까지 파악하려면 영장 뭐 영장이란 명칭은 쓰지 않지만 이게 필요한 거고 이건 영장 없어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용자가 누군지 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거다. 뭐 이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좀 우려의 지점은 정치인이나 언론인이 누구와 통화를 자주 했고 그게 만약에 그 피의자와 관련이 있다면 다 검찰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를 통해서 뭐 다른 수사로도 연결될 수 있고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걸 막을 방법은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검찰이 또 이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 건지 폐기하는 건지 이것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걸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반응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최고령자는 지금 알려진 바로 최고령자는 1934년생인 김중배 선생 올해로 90세이신 김중배 언론인 선생도 지금 이 조회를 당했다고 하고 알려진 바로 최연소자는 봉지욱 기자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의 딸이 9살인데 9살이 전화번호 조회를 당했다고 하는데 조금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진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고요. 다음 궁금증인데 이게 지금 조회를 했다라는 날이 1월 4일이에요. 근데 지금 7개월이 지났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날아온 건가요? 일단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등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통지기한을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83조의 1항에 보면 정보를 제공받은 날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항을 보면 유예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 이유로는 국가 및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피해자 또는 사건 관계인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등 우려, 질문 조사 등의 절차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월씩 2번 유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헌법 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로 검찰이 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법과 규정이 좀 미비하다면 공권력 남용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이 기회에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여야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욱 논란인데 2021년에 공수처에서 당시에 고발,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의혹을 조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한 89명 정도를 통신조회를 이용자 정보조회 정확하게 이거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됐는데 그때는 민주당에서 이게 적법 절차라고 얘기했고 윤석열 후보는 미친 나라다. 개슈타포 정권이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썼는데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어떤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또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권고도 있었고요. 그래야지 정권에 따라서 어떤 수사기관이 이런 규정을 이용해서 과한 공권력을 좀 행사하는 걸 방지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당시 공수처도 김웅 전 의원과 통화한 사람들의 통신자 이용 정보를 받아받고 여기까지는 동일한 겁니다. 지금과. 그런데 여기에다가 일부 언론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은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게 더 큰 문제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언론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행위다. 이런 비판도 당시에 있었고요. 다시 시간을 현재로 돌려보면 지금은 이제 검찰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인들을 수사하고 통화 내용을 조회하고 또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느냐. 이게 명예훼손 사건인데 사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언제 명예훼손을 하자. 이런 공모를 하는 것도 아닌데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게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대선 후보라고 하면 공인인데 그들을 향한 비판적 보도를 형사처벌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용자 정보조회보다도 이 지점을 더 좀 이게 본질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있는 일 아니냐 아니면 해외 독재 정권에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